안녕하세요. 거시경제론 수업 계속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GDP의 지출 측면에서 특정한 GDP 4개 항목들 하나하나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간략하게 살펴봤어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지출 측면의 GDP가 어떤 특정 변수의 함수가 아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뭘 하려고 하냐 그러면은 뭘 하는지는 알고 수업을 들으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생산 측면의 GDP가 아닌 소비 측면, 수요 측면의 GDP에 대해서 관찰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생산 측면의 GDP와 수요 측면의 GDP가 똑같이 일치할 때 균형을 이룬다라는 결론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수요 측면의 GDP가 어떻게 도출이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수요 측면의 GDP는 그 나라의 총 지출과 맥락을 같이 한다라는 것이 이제 모티베이션의 시작입니다. 즉 지출 측면에서 GDP를 측정하면은 총 4개 부문으로 이루어진 가계, 기업, 정부, 그리고 해외 이 네 파트로 쪼개서 한 나라의 총 지출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지난 시간까지는 각각의 파트가 대략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살펴봤고요. 오늘은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각각의 파트들 즉 가계 소비면 가계 소비, 기업 투자면 기업 투자, 정부 지출이면 정부 지출 이러한 각각의 항목들이 과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특정 굉장히 중요한 거시경제 변수의 반응에서 이루어지는 일정한 함수의 형태인지 그거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당연히 답은 후자죠. 그리고 후자처럼 생각한 거의 최초의 경제학자가 바로 존 레이나드 케인즈라는 천재적인 경제학자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도출된 한 나라의 총 지출 함수가 있겠죠? 그렇죠? 가계 소비면 가계 소비에 대한 함수가 있을 것이고 기업 투자면 기업 투자를 어떤 하나의 함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잖아요. 한 나라의 총 지출은 가계의 소비 함수와 기업의 투자 함수, 정부의 지출 함수, 해외 파트 이걸 다 합치면, 서형적으로 합치면 한 나라의 총 지출이 나올 것이고 그건 한 나라의 총 GDP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것을 총 지출 측면의 함수다라고 해서 케인즈의 지출 함수, 뭐 이런 식으로 대충 표현을 합니다. 케인즈가 이 세상을 어떻게 봤는지 우리도 한번 케인즈의 뒷공문의를 쫓아가보도록 할까요? 많은 수식이 나올 텐데 그렇게 어려운 수식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전까지 공부하셨던 솔로 모형에 비하면 굉장히 단순하고 명쾌하게 떨어지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두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게 여기 잘 나와있네요. 총 수요는 총 지출이다. 총 지출은 뭐 익스펜지처의 E를 써서 Y와 구별합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Y라고 써버리면은 이것이 총 생산 측면의 GDP인지 총 지출 측면의 GDP인지 헷갈릴 수 있으니 일단 우리는 총 지출을 E라는 다른 알파벳으로 표현을 하고요. 이 총 지출은 가계 소비, 기업 투자, 정부 지출, 그리고 해외 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선 우리는 해외 파트는 생각하지 않기로 해요. 왜냐하면 해외 파트가 들어가면은 추가적으로 공부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은 뒤에 이 거시경제론 이후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게 될 국제금융론이라든가 외환론 같은 연계 과목들에서 아마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국제금융론 같은 경우에는 무역학과에도 개설이 되고요. 경제학과에도 개설이 돼요. 그리고 과목 코드를 쉐어합니다. 즉 두 과목은 동일한 과목이에요. 즉 어느 학과에 가서 가셔서 들으셔도 똑같은 과목을 이수하는 것으로 인정이 되고 그 과목을 다시 들으시면 재수강이 되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좀 헷갈려요. 경제학과랑 무역학과랑 좀 겹치는 과목도 있고 안 겹치는 과목도 있는데 이 거시경제론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까지는 과목 코드를 쉐어했다가 몇 년 전부터 정확히 말하면 작년부터죠. 과목 코드를 분리해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즉 여기서 거시경제론을 들으시고 경제학과에 가셔서 거시경제학이라는 과목을 들으시면 다른 과목을 들은 것으로 인정이 돼요. 미시경제학과 미시경제론도 그렇습니다. 미시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수업 내용이 거의 겹치기 때문에 한 과목을 들으시면 다른 과목을 거의 공짜로 들으시는 거거든요. 근데 거시경제론은 아마 제가 가르치는 내용은 경제학과에서 똑같이 이대로 가르치지는 아마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경제학과에서 거시경제론을 가르치시는 분이 보통 정세훈 교수님 그리고 민병길 교수님 이런 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은 아마 저랑은 거시경제학 공부한 소스가 달라서 뿌리가 달라서 좀 다른 내용을 아마 가르치실 겁니다. 왜 소스가 다른지 나중에 자세히 이야기해 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거시경제학은 미시경제학과 다르게 일정한 법칙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학파별로 주장이 존재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좀 가르치는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해외 파트를 제외하고 폐쇄 경제 하에서 한 나라의 총 지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볼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항목은 가계 소비, 기업 투자, 정부 지출 이 세 부문으로 줄어들겠네요. 자 그럼 우선 가계 소비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GDP에서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삶과도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가계 소비이기 때문에 GDP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선 가계 소비를 반드시 잘 이해하셔야 돼요. 케인즈는 가계 소비를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봅시다.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시죠? 케인즈의 머릿속으로 들어간다니 이럴 수가. 저는 굉장히 범인에 속하는 사람 범인이란 뭐 죄를 지은 크리미널이 아니고요. 평범한 사람, 오디너리 펄슨이란 뜻이 범인에 속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천재적인 사람들 보면 되게 부럽고 존경스럽고 경애스러워요. 그들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 거지 되게 궁금해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천재들의 삶 이런 거 책 같은 거 굉장히 읽는 거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읽다 보면 자괴감만 많이 들어요. 아예 기본적으로 소위 말하는 이것은 노력이나 스킬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하드웨어의 문제구나 라는 생각을 그런 거 읽으면 읽을수록 많이 하게 됩니다. 저랑 기본적인 CPU나 램 램이 CPU인가요? 컴밍이어서 아니면 비디오 카드 이런 거에서 기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분들은 이제 아이폰 12로 이 세상을 사시는데 저 혼자 삼성 햅틱폰 이런 거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삼성 햅틱폰 아세요 혹시? 김연아 폰이라고 있는데 아십니까? 있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세요. 또 움직이네 어? 왜 안 써지지? 잠시만요 됐다 아이폰이 맨 처음 나왔을 때 그 당시에 삼성에서 밀던 폰 이름이 바로 햅틱폰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굉장히 원시적인 느낌의 폰이었어요. 아이폰 단자도 3.5 잭 표준 잭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어폰을 꽂으려면은 삼성 전용 이어폰을 사서 꽂았어야 돼요. 아니면 거기서 주는 번들 폰을 쓰든가 당연히 뭐 터치나 이런 것도 아니었고 터치인데 터치식이긴 한데 이렇게 아이폰처럼 변화무산하게 이렇게 앱을 이렇게 넘겨서 화면을 변화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화면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는 그런 거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막 김연아 선수가 선전을 해서 광고 모델로 나와서 김연아 폰으로 많이 알려져 있었죠. 다 그거 쓰고 있었어요. 저는 모토로라 이런 플립폰이라 그러나요? 폴더폰 이렇게 접는 식 버튼 누르는 식 저는 모토로라 쓰고 있었고요.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아이폰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혁신이었죠. 이게 왜 할까요? 갑자기 자 가계 소비 C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우선 그 전에 총 소득부터 한번 들어가 봅시다. 총 소득을 받으면 이 중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박명수 개그맨 박명수가 그러셨나요? 주금과 세금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아니 다른 훨씬 더 유명한 사람을 했던 말 같은데 어쨌든 총 소득에서 세금을 빼면 이것을 우리는 가처분 소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가처분 소득이 이제 우리의 종잣돈이에요. 우리는 가처분 소득을 받으면 이 중에서 얼마는 쓰고 얼마는 저축을 할 겁니다. 소비를 C라고 하고 지금 가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기업은 정부는 우리의 고려사항이 아니에요. 즉 가계 하우스홀드는 이만큼의 가처분 소득을 얻은 뒤 그 중에 일부분은 소비를 하고 다른 일부분은 저축을 합니다. 소비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행위에요. 지금 배가 고프면 지금 먹을 걸 사서 드셔야 되구요. 지금 졸리면 호텔이나 여관에 들어가서 돈을 내고 주무셔야 되고 지금 내가 뭔가 지적인 욕구가 있다면 책을 사서 읽으셔야 돼요. 소비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을 위한 행위입니다. 저축은 미래의 여러분들을 위한 행위에요. 지금 현재 나는 소비를 하면 그만큼 더 즐거워질 것을 알고 있지만 소비를 하지 않고 미래의 나에게 미루는 거예요. 즉 저축에는 반드시 어떤 비용이 따릅니다. 지금 현재의 기쁨이라는 지금 현재의 효용이라는 비용이 반드시 수반되요. 이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미래로 지금 현재의 소비를 떠넘기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보상이 필요해요. 그 보상은 바로 저축에 따른 수익이겠죠. 우리는 그것을 흔히 이자 혹은 이자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현재 소비를 하지 않고 미래로 현재 소비의 일정 부분을 넘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재보다 미래에 내가 지금 현재 포기한 돈보다 더 많은 돈 더 많은 가치를 반드시 보장받아야 돼요. 그것은 바로 시간에 대한 비용 이기도 합니다. 즉 나는 시간이라는 비용을 이 돈을 주고 산 것이고 만약에 내가 시간에 대해서 느끼는 비용이 1이라면 최소한 1년 뒤 1년이라고 합시다. 1년 동안 이 돈을 쓰지 않고 기다리는 비용이 1이에요. 그럼 1년 뒤 내가 돈을 넣었을 때 최소한 1보다는 더 높은 수익률을 보장을 해줘야지 나는 비로소 저축을 하는 거죠. 이자율이라는 개념 혹은 수익률이라는 개념은 여기서부터 이제 생겨난 겁니다. 그러면 잠시 저축은 뒤로 미루어 두고요. 현재 소비에 대해서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현재 소비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두 부분이 선형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첫째 반드시 우리가 소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루 3끼 먹어야 되잖아요. 평소 2끼 드시는 분들도 계시죠? 어쨌든 밥 먹어야 되고요. 둘째 자야 되고요. 입어야 되고 최소한의 행위를 유지해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수입이 적어도 반드시 지출해야 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즉 우리의 수입이 제로여도 반드시 지출되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상수로 그것이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것을 C제로라고 씁시다. C제로는 상수예요. 움직이지 않는 고정된 지출 항목입니다. 근데 가변적인 지출 항목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수입을 많이 벌면 벌수록 돈을 더 많이 쓰게 되는 것도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일반적인 정상제들이겠죠. 자동차 여러분들 수입이 늘어나면 더 좋은 자동차로 갈아타고 싶으시잖아요. 혹은 대중교통 이용하다가 수입이 생기면 자동차 사서 자동차로 다니기도 하고요.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브랜드의 옷들 혹은 여자친구 남자친구와의 데이트 비용들 돈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좋은 곳에 놀러가서 더 좋은 것을 해주고 싶죠.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똑같은 가계의 소비에 해당되지만 필수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소득이 늘어나면 그의 비례에서 함께 증가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세금 부분을 고려해야 되니까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러분들도 소비를 늘릴 수가 있어요. 이게 두 번째 항목입니다. 그런데 가처분 소득이 1% 늘어날 때 여러분들의 소비도 정확하게 1% 늘어날까요? 1대1로 매칭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상수 비를 여기다가 곱셈으로 표현합니다. 이 상수 비는 만약에 가처분 소득이 1% 늘어났을 때 여러분들의 소비가 몇 퍼센트 늘어났는지를 측정하는 계수예요. 즉 이 비를 조금 어려운 용어로 한계 소비성향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마지널 프로펜시티 투 컨슘이 되겠네요. 줄이면 MPC라고 표현합니다. MPC 아니에요. MPC는 이제 게임 들어가셔서 우리가 플레이 논플레이어블 캐릭터 MPC MPC입니다. 이 MPC가 미미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거시경제 정책가들에게는 이 한계 소비 성향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추정하는 에스티맷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는 정책 파트 얘기할 때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계의 함수입니다. 가계의 소비 함수예요. 가계의 소비 함수는 무엇에 대한 함수인가요? 가계의 소비 즉 우리는 이놈을 뭐 굳이 얘기하자면 종속변수가 되겠죠. 무엇이 이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인가요? 우선 상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 상수고요. 이 친구도 상수라고 가정을 해요. 이 두 놈은 상수예요. 하지만 이 친구는 잠시만요. 전화가 왔네요. 네 전화를 또 갖고 왔습니다. 내일 출장을 가는데 출장 신청서 잘못 올렸다고 다시 올리라고 아휴 행정이라는 게 참 힘듭니다. 출장 한번 맘대로 못 가나 내일은 전북대학교로 가요. 전북대학교 뭐 심사하러 오라고 그래갖고 오랜만에 전주비빔밥 먹고 옵니다. 물론 제 돈으로 먹습니다. 거기서 돈 주는 건 전혀 없거든요. 자 어쨌든 가계의 소비는 총 소득에 대한 함수입니다. 가계는 즉 소득을 얻으면은 그의 비례에서 소비를 늘려요. 여기서 중요한 힌트 혹은 가정이 있죠. 한계 소비 성향 B는 일반적으로 플러스 값을 가진다는 겁니다. 즉 한 나라의 총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즉 개개인의 주머니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갈수록 가계 소비도 비례해서 증가한다는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그게 메익센스 하기 위해서는 한계 소비 소비 소량 MPC가 항상 0보다 커야 된다는 가정이 필요로 합니다. 이게 이제 가계의 소비 함수예요. 그리고 자 이제 우리는 소비에 대해서 이야기 했으니까 이제 한번 저축에 대해서도 이야기 해볼까요? 저축은 가처분 소득에서 소비를 뺀 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여기 이렇게 가정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것은 정부 부문에서 이루어지는 저축이 아니라 가계 부문에서 즉 민간 부문에서 이루어진 저축이기 때문에 특별히 private saving이라고 이름을 붙입시다. 그래서 private에 p를 따서 sp라고 쓸게요. 이것을 조금 풀어 쓸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가계의 소비함수 모양을 알고 있잖아요. 즉 가처분 소득에서 c를 위에 있는 소비함수 모양으로 바꿔주는 거죠. c0 negative 마이너스 마이너스 b의 y 마이너스 t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것은 1 마이너스 b의 y 마이너스 t 마이너스 c0 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 하나의 굉장히 좋은 결론을 하나 얻었네요. 민간 저축 sp는 뭐에 대한 함수예요? 역시 총소득 y에 대한 함수입니다. 그리고 그 y 앞에 어떤 계수가 또 붙어있어요. 1 마이너스 b라는 계수가 붙어있어요. 이것은 y가 1만큼 증가할 때 민간 저축은 1 마이너스 b만큼 증가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것도 맞는 말이긴 하죠. 그쵸. 여러분들의 소득이 즉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 나라에 조금 더 많은 저축이 발생할 것이다 라는 것도 상식적인 이야기이긴 해요. 이것을 한계 저축 성향이라고 표현합시다. 마지널 프로펜시티 투 컨슘 이라고 이야기합시다. 벌써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배웠어요. 하나는 npc 마지널 프로펜시티 투 컨슘 어 아까 nps를 마지널 프로펜시티 투 컨슘 이라고 이야기했나요? 마지널 프로펜시티 투 세이빙 입니다. 플러스 마지널 프로펜시티 투 세이브 nps 가 되겠네요. 1개의 소비 성향과 1개의 저축 성향을 더하면 어떻게 돼요? 1개의 소비 성향은 b 1개의 저축 성향은 1-b 해서 두 개를 합치면 1이 나오죠. 다른 말로 하면 이 b는 항상 0보다는 커야 되지만 1보다는 작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래요. 반드시 이럴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npc인 b가 1보다 크면 경제학적으로 혹은 상식적으로 약간 엠로멀한 현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nps가 0보다 작아져야 된다든지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죠. 한 나라의 총소득이 증가했는데 그 나라의 총저축은 민간저축 부분은 감소한다. 굉장히 이상한 현상이에요. 때문에 npc가 0에서부터 1사이의 값을 갖는다는 것은 꽤 리저블하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매익센스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즉 우리는 한계저축성향과 한계소비성향을 이용해서 한 나라의 민간저축과 한 나라의 값의 소비함수를 총소득에 대한 함수로 표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선형적인 함수예요. 그렇죠? 곱셈은 거의 들어가 곱셈과 나눌셈은 들어가 있지 않고 덧셈과 뺄셈만으로 이루어진 선형의 함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GDP 자체가 그렇게 정의되어 있기 때문이죠. GDP 자체가 가계소비 기업투자 정부지출의 합으로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선형적으로 우리가 다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가계 소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가계소비함수 이해가 되시죠?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필수적인 즉 총소득이 없어도 반드시 지출되어야 되는 가계소비 파트 C0 파트와 가처분소득 Y-T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가치 어느 정도 비율로 비례해서 증가하게 되는 가변적인 가계소비 파트 두 파트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이것이 선형적인 가계소비 함수를 정해내리는 중요한 정리였습니다. 두 번째는 기업투자예요. 기업투자는 보통 대문자 I를 사용합니다. 인베스트먼트의 I를 사용해서 대문자 I를 사용하는데 기업 같은 경우에는 가계와 행동하는 패턴 혹은 사고하는 패턴이 완전히 달라요. 법인이라고 하죠. 법인이라고 해서 우리는 일개 개인이고요. 개인과 다른 우리는 주민등록번호를 받지만 법인은 법인 번호를 받습니다. 즉 독립된 인격체로서 정부에서 인정을 하고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기업은 뭐에 따라서 움직일까요? 기업은 보통 이유는 극대화하는 것이 거의 유일한 목적인 인격체입니다. 우리가 삶의 행복이라든가 아니면 가끔은 우리도 자산을 축적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지만 오로지 그것만을 위해 살진 않잖아요. 경제학자들도 그것을 인정을 해요. 때문에 가계 혹은 소비자들은 개인의 효용을 극대화한다는 굉장히 추상적인 가정을 하고 있는 반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경제학자들이 오로지 이윤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가정에 거의 대부분 동의를 합니다. 즉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하나의 사업을 혹은 프로젝트를 오퍼레이트 해서 거기서부터 일정한 수익을 창출하는 것 그것이 목표인 이 격체예요. 그럼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까요? 보통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두 가지 종잣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자기 자본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는데 캐피탈이죠. 자본을 확충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고 장기간 그리고 많은 노력이 소요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돈만으로 누군가한테 돈을 꾸지 않고 빌리지 않고 여러분들의 자본만으로 사업을 크게 벌리는 것 근로자를 고용해서 임금을 주는 것 기계를 사는 것 마케팅을 하고 다른 누군가 딜을 하는 것 불가능하죠. 거의 대부분의 사업체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돈을 빌립니다. 돈을 빌려서 자산을 빌려요. 대부분의 기업은 자본에 자기 자본에 남에게서 빌린 부채를 합한 총 자산으로 기업의 프로젝트나 사업을 운영을 합니다. 만약에 이 프로젝트에서 획득한 수익률이 내가 돈을 빌려서 갚아야 되는 이자율 보다 높으면 소위 말하는 사업이 이윤을 내기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 반대라면 이윤을 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돈을 깎아먹는데 결국 이렇게 돈을 계속 깎아먹는다는 것은 매기 매기간 갚아나가야 되는 상환해야 되는 금액이 일정하게 있고요. 이것을 빌린 돈으로 다 갚지 못한다면 자기 자본을 깎아내서 갚아야 되는 거죠. 이걸 자본 잠식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러다가 자기 자본이 0이 되면 이제 망하는 겁니다.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돈을 싸게 빌리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을 조달 비용이라고 보통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다른 말로 하면 얼마나 더 싸게 싼 이자율만을 지급하고 돈을 빌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되는 큰 고민거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돈을 빌리는 쪽 자금을 원하는 쪽이에요. 자금에 대한 어떤 수요자가 되겠죠. 그건 자금의 공급책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이들은 시장에서 만나서 자금의 공급과 수요를 정해진 가격 균형 가격에 위해서 결정을 하겠죠. 자금의 공급자는 바로 저축하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특정 기업에게 돈을 빌려주진 않아요. 하지만 은행의 예금 형태로 돈을 맡기죠. 이자율을 받고 앞서 이야기한 현재의 소비를 멈추고 그 중 일부를 떼어서 미래의 나에게 주는 겁니다. 그 대가로 이자율이라는 추가적인 수익률을 보상으로 받는 거고요. 은행은 보통 금융중개기간 자금중개기간 이를 이야기하죠. 은행은 투자자와 저축가 사이를 이어주는 징검다리 같은 존재예요. 즉 예금자에게 돈을 받아서 이것은 은행 입장에서는 우리들에게 돈을 빌리는 겁니다. 일정한 예금 수익률 예금 이자를 지급을 하고 돈을 받아서 은행이 기업들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은 자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근데 공짜를 빌려주지는 않고 은행에게도 역시 이자를 받아요. 이것을 대출이자라고 그럽니다. 은행은 대출이자와 예금이자 간의 차이 이것을 이제 예대의 마진이라고 그래요. 예금의 예자 대출의 대자를 써서 예대의 마진 차이로 먹고 사는 것이 바로 은행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예대 마진에 위한 수익이 은행 전체 수익의 약 90% 정도를 차지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투자은행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활발하고 각종 금융업 간 장벽이 많이 낮아져 있어요. 즉 은행에서 보험상품 팔기도 하고요. 은행에서 주식가입 할 수 있거든요. 때문에 전체 은행의 수익에서 예대 마진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50% 정도로 낮은 편입니다. 어쨌든 자금 중개 기간이 이 나라에 하나 있다고 가정해보죠. 그러면 하나의 단일한 시장이 존재할 거예요. 이것을 흔히 머니마켓 혹은 한국말로 하면 뭐가 될까요? 대부자금 시장 정도가 되겠네요. 이 대부자금 시장에서는 돈을 거래하는 시장입니다. 거래되는 돈의 총량을 M이라고 하고 그러면 가격은 뭐가 될까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가격은 이자율이 돼요. I로 표현을 해볼게요. 왜 이자율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볼까요? 돈을 빌리는 쪽 즉 이 대부자금 시장의 수요자부터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수요자는 대충 이런 식으로 그릴 텐데 왜냐하면 이자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조달 비용이 증가해요. 다른 말로 하면 이자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내가 돈을 빌려서 갚아야 되는 이자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게 1년 뒤가 됐든 3년 뒤가 됐든 어쨌든 부담이에요. 100만원을 빌리는데 1년 뒤에 105만원을 갚으라는 쪽과 110만원을 갚으라는 쪽이 있으면 당연히 105만원을 갚으라는 쪽이 갈 것이고 만약에 내가 지불해야 되는 이자가 5%에서 10%로 상승했다면 절대 예전만큼 돈을 빌릴 수는 없겠죠. 그만큼 이자 상한 부담이 되는 거예요. 때문에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을 가지게 됩니다. 누가 이 수요곡선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마도 투자를 해야 되는 투자자들 혹은 기업들일 거예요. 그렇죠? 공급곡선은 우상향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자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우리가 예금을 했을 때 1년 뒤 돌려받는 수익률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때문에 대부자금 시장에서의 공급자들 즉 우리와 같은 저축하는 사람들 똑같은 S지만 다릅니다. 첫 번째 S는 서플라이 S고요. 두 번째 S는 세이빙 S예요. 우리와 같은 저축하는 사람들은 이자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저금을 저축을 하고 싶어 합니다. 현재의 소비를 좀 줄이고 미래에 약속된 수익률을 받고 싶어 하는 거죠.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 둘이 만나서 대부자금 시장에서 균형 이자율이 결정이 되고 균형 거래 자금 양이 결정이 됩니다. 다른 다른 말로 하면 이자율 I가 움직이면 수요자인 기업 입장 즉 투자를 해야 되는 기업 입장에서 수요량이 조절이 된다는 거네요. 즉 기업의 투자 I는 이자율에 영향을 받는 함수라고 우리는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하나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과연 명목 이자율에 영향을 받는지 아니면 실질 이자율에 영향을 받는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실질 이자율은 뭐예요? 실질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에서 물가 항속률을 뺀 겁니다. 물가 항속률을 왜 빼나요? 화폐 가치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물가 항속률이 높다는 것은 그 물가 항속률 이 적용되는 화폐 혹은 통화의 가치가 그만큼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집값이 2배로 올랐죠. 전국적으로 거의 모든 집값이 2배로 뛰었습니다. 집을 사신 분들은 자산의 가치가 2배로 상승한 거예요. 그럼 좋아해야 될까요? 어? 나의 자산가치가 2배로 올랐네? 나 2배로 부자된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어쩌면 누군가는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2분의 1로 떨어진 거야. 그래서 모든 모든 사람들의 집값이 똑같이 2배로 오른 것처럼 느껴지는 착시현상일 뿐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저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그 명제가. 왜냐하면 다른 모든 사람들의 집값도 똑같이 나의 집과 똑같이 2배로 올랐다면 상대 가격은 변하지 않은 거예요. 즉 나의 집에 상대적인 가치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집과 다른 재화간의 가격 상승률을 비교해보면 부동산 쪽이 월등하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단적으로 제 월급이랑 비교해보면 제 월급은 절대 몇 년 전에 비해서 2배로 오르지 않았습니다. 연봉이 2배로 오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충남대학교 오고 나서 월급이 떨어졌어요. 큰 폭으로 떨어졌죠.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한과 응어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저는 학생들을 만난다 학생 여러분들과 호흡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정도 연봉 학감 정도는 감수할 수 있지 않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요. 비공식적으로는 물론 전혀 입장이 다릅니다. 총장님 사랑하는 총장님 제발 저의 연봉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은 아니고요. 어쨌든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수익률이 진짜 수익률이라는 점에서 실질 이자율 혹은 리얼 인테레스트 레이트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셨어요. 돈을 예금을 합니다. 1년 뒤에 2% 수익률을 약속하겠대요. 2% 나쁘지 않네 하고 적금을 부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적금을 붓기 전에 자 오늘부터 이 적금이 만기가 되는 그 기간까지 예상 예상 물가 상승률이 몇 퍼센트인지 반드시 경제적으로 따져야 됩니다. 만약 같은 기간 동안 내가 적금을 붓는 기간 동안 나는 명목 이자율을 2%라고 적용받고 있는데 만약 그 기간 동안에 물가 상승률이 3%라면 실질 이자율은 마이너스 1%가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은 적금을 실컷 부으시고 돈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수익률이 마이너스니까 여러분 손해를 보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소비를 포기하면서까지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했는데 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시간도 잃고 현재의 기쁨도 잃고 미래의 자산가치도 잃는 상당히 나쁜 선택을 하신 거죠. 하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기회에서 한 가지 어패가 있습니다. 미래의 물가 상승률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그거 마저 우리 몰라 그래서 미래의 물가 상승률을 예측을 하자 라고 무책임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래의 물가 상승률을 정확하게 예측을 했을 경우 실질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과 미래의 물가 상승률 간의 차이로 계산이 됩니다. 기업은 기업은 이 실질 이자율에 대한 함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기업 투자는요. 즉, 기업 투자 감소하는 감소하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함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디서 알 수 있냐 그러면 바로 이 대부자금 시장에서의 수요 곡선에서 우리는 이러한 인튜이션을 알 수 있고 이때 명목 이자율이 아니라 실질 이자율에 의해서 반응한다는 점도 반드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수 모양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이게 선형인지 비선형인지는 몰라요. 어쨌든 실질 이자율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기업 투자는 감소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정부 지출을 볼까요? 정부 지출은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에서 정부 지출을 집계를 하는데요. 정부 투자와 정부 소비로 나누어서 집계를 해요. 이 두 개가 무슨 차이가 있냐. 정부 투자는 기업의 역할을 대신하는 겁니다. 기업이 투자해야 될 곳에 투자를 하지 않을 때 정부가 대신 투자하는 거예요. 정부 소비는 가계의 역할을 대신하는 겁니다. 가계가 소비를 해줘야 되는데 소비를 하지 않으면 정부가 대신 소비를 해줘요.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얘기가 흉년에 아니다. 풍년이구나. 풍년이어서 쌀이 많이 생산이 돼요. 보통 풍년이라 그러면 농민들이 좋아하실 것 같죠? 보통 안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풍년이 되어서 쌀의 공급량이 늘어나면 쌀의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농민들은 싸게 쌀을 팔아야 되니까 수익이 줄어들어요. 이 쌀 가격을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 것이 우리나라 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쌀을 정부가 사주죠. 정부가 쌀을 시장 가격을 주고 농민들로부터 계속 사줘서 수요를 높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수요를 높여줘서 균형 쌀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그럼 개별 농민들은 똑같은 수익을 낼 수 있잖아요. 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완전 경쟁이 시장에 가깝다 보니까 우리가 쌀 먹을 때 쌀 품질을 딱히 안 보고 그냥 이마트 가서 눈앞에 있는 쌀 보통 고르지 않나요? 저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샀다가 와이프한테 등짝이 맞았습니다. 왜 그 쌀을 사오지 않는 것이냐. 제가 봤을 땐 다 똑같은 쌀인데 아내는 다르기를 생각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가게의 소비 역할을 대신해주는 정부의 지출이 있고요. 기업이 투자하지 않는 게 있어요. 수익이 나지 않을 때 예를 들어서 지하철 기업 입장에서는 덩치도 너무 크고 미래에 대한 수익도 불확질을 하지만 그래서 투자 가치가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20년 30년 뒤에 어떻게 될지 알아요. 그 도시가 망할 수도 있고 때문에 지하철 산업 같은 어떤 사회 간접자본 에 대한 투자 혹은 도로나 항만 건설 혹은 삼림 개발 여러분 둘레길 많이 있잖아요. 둘레길 요새 산 등산 가시면 둘레길 되게 잘 되어 있는데 이거 기업 입장에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하루에 몇 명이나 등산 오시는 줄 알고 등산 그거 그 둘레길 걸을 때 요금 받으면 당장 데모 일어나겠죠. 수익이 안 나요. 이런 것들 전부 다 정부가 투자해서 만드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정부 지출은 어떤 함수로 이루어져 있을까 많은 경제학자들이 판단하기 힘들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하게 즉 정부 지출 G는 시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것들에 대해서 지출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노인에 대한 복지 청년 수당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위료보험 건강보험 이런 것들 시장에서 가치가 제대로 측정이 되지 않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들 생산자들이 없으니까 판매자가 없으니까 추가적인 식사유품에 소비자가 없어요. 때문에 시장 가치는 측정이 안 돼요. 근데 그 가격을 정해놓고 정부가 그냥 그 가격대로 돈을 주고 사주는 거죠. 이것도 역시 일반적인 경제 패턴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때문에 이 G는 일반적으로 많은 거시경제학에서 상수처럼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이러한 지출들의 재원을 담당하는 세수 T도 거의 대부분 그냥 럼썸 즉 정량세 로 거두어드린다고 굉장히 단순화 시켜버려요.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 중에 정량세 럼썸 텍스 거의 없거든요. 대부분 비례세입니다. 레이셔널 텍스죠. 대부분 레이셔널이 아니라 비례세를 뭐라 그러더라. 아무튼 있는데 영어로 까먹었네요. 대부분 정량세가 아니라 비례세예요. 여러분들 소득이 증가할수록 여러분들이 소비가 증가할수록 뭐 세금도 같이 증가하는 근데 논의를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수준에서의 거시경제 어 학에서는 세금도 정량세 럼썸 텍스라고 가정을 합니다. 즉 정부 지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할 게 거의 없어요. 그냥 상수라고 생각하고 혹은 텍스를 우리가 임의적으로 정부가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세수나 정부 지출을 바꿀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어떤 논리를 따르지 않고 정부가 재량적으로 판단해서 정부 지출 G와 세금 수입 T를 결정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공부하셨으면 정부 지출 G 기업 투자 I 그리고 가계 소비 C에 대해서 각각의 항목들을 한번 더 자세하게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총 지출을 이제 정의 내릴 수 있겠네요. 총 지출 E는 C 플러스 I 플러스 G예요. 한번 다 써볼까요? C는 C0 플러스 B에다가 가처분 소득 E 붙는 게 C고요. I는 함수 모양은 모르지만 어쨌든 R에 대한 함수예요. 그리고 뒤에 정부 지출 G가 따로 붙습니다. 여기서 그 얘기를 하나 안 드렸네요. 아까 우리가 민간 저축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정부 저축 얘기를 하나 할 수 있겠죠. 정부 부근의 저축을 가버먼트의 G를 써서 SG라고 이야기해 볼까요? SG는 심플하게 뭐가 되나요? 정부가 거두어들인 수입 세수에서 G만큼 쓰고 남은 게 바로 정부 저축에 들어가겠죠? 이게 심플하게 정부 저축의 정의고요. 그러면 총저축은 총저축은 우리 S라고 쓰면 S는 SP에다가 SG를 더한 건데 민간 저축에다가 정부 저축을 더한 건데 민간 저축은 우리가 얘기했듯이 가처분 소득에서 가계 소비를 뺀 거고요. 정부 저축은 정부 소득에서 즉 Y-T는 가처분 가계 소득입니다. 그리고 T는 정부 소득이에요. 정부 지출을 뺀 게 되겠죠. 간단하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T가 없어집니다. 나머지는 없어지는 게 없네요. 즉 총소득 Y에서 가계 소비 C와 정부 지출 G를 빼면 이것이 바로 총저축 S가 됩니다. 여기서 G가 아니라 C를 좀 더 우리가 구체화 할 수 있겠죠. C 함수를 써서 Y 마이너스 C0 플러스 B에 Y 마이너스 T 그리고 마이너스 G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서 이제 여기 Y가 있고 여기 Y가 있으니까 Y로 묶어주면 헷갈리는데 여기 B껌을 치겠습니다. 1 마이너스 B에 Y 마이너스 C0 여기 또 T가 살아났네요. 또 이렇게 해서 플러스 Bt 마이너스 G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중요한 거는 Y 앞에 즉 총저축 S는 Y에 관한 함수인데 이 앞에 1 마이너스 B라는 MPS가 또 살아남아서 있다는 것이죠. 즉 한계 저축 성향 1 마이너스 B는 그대로 총저축 에서도 살아남아 있습니다. 정부 지출 관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였고요. 어쨌든 다시 총지출 파트로 돌아와서 총지출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즉 총지출 E는 총소득 Y와 이자율 실질이자율 R에 관한 함수인데 케인즈는 어떻게 생각했냐 그러면 총지출 E가 결정이 되잖아요. 여기서 그럼 얘는 그 나라의 총생산 GDP Y와 똑같아진다는 겁니다. 즉 총지출 왜 이렇게 또 안 써지지 빨리 애프로치 2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총지출은 총소득과 같고 이곳은 다시 그 나라의 총생산 Y와 같다는 거예요. 즉 케인즈가 바라본 세상은 그 나라 사람들이 각 부분에서 이만큼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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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출을 해서 수요를 결정해줬어요. 그럼 그 나라의 총생산은 그 수요에 반드시 맞춰줘야 한다는 겁니다. 생산 재고 이런 개념은 케인즈한테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총수요가 늘어나면 거기에 맞춰서 총생산도 늘어날 것이다. 즉 국내 총생산은 수요에서 창출되는 측면이 강하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즉 케인즈는 수요가 공급을 창출한다. 라고 주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이러한 세계 안에서 다른 말로 하면 경기가 침체에 있을 때 수요를 진작시켜서 국내 총생산 공급 파트를 자극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유딜 정책 같은 거죠. 세계 대공황 이후에 미국 경기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미국은 바로 이 파트 G 파트를 늘렸어요. 정부 지출을 늘린 겁니다. 정부 지출을 늘리면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가 위축되어 있고 가계 소비가 위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 지출 파트를 늘리면 총 지출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니까 국내 총생산을 떠받을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었던 거죠. 케인즈가 바라봤던 세계는 이런 세계예요. 그러면 이러한 세계를 한번 식으로 표현해 봅시다. 케인즈의 세계의 핵심은 바로 이 식 하나로 이야기 될 수 있습니다. 총 지출 이는 총 소득 y와 혹은 총생산 y와 같다. 이 식에 위하면 이걸 다시 여기다 집어넣으면 y는 c0 플러스 b y-t 플러스 i의 r 이거는 i 곱하기 r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i라는 기업 투자는 r에 관한 함수라는 소리예요. 플러스 g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기에도 y가 있고 여기에도 y가 있기 때문에 y를 하나로 묶어줘 보겠습니다. 그럼 1-b의 y y는 c0 minus b 곱하기 t 플러스 i 곱하기 r 플러스 g 이렇게 되겠죠. 이 식을 y에 관해서 풀어서 정리하면 최종적인 어떤 케인즈의 총소득 모형을 도출할 수 있는데 y는 1-b 왜 이렇게 안 써지지 갑자기 마탱이 같네요. 1-b 1 곱하기 c0 상수죠. minus bt t는 정부가 결정하는 즉 가계가 결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플러스 i 이것은 이자율에 관한 함수예요. 플러스 g 역시 정부가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총소득 y 혹은 총지출 y는 이것은 기울기가 1-b 분의 1이면서 r에 관해서는 마이너스 인 함수 모양입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이제 이 케인즈의 총소득 모형을 이용해서 우리가 is 곡선을 어떻게 도출할 수 있는지 다음 시간에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